다자하 오무시 슈퍼 주은이형 우리 슈퍼주니 어여 오랜만에 정규 8집으로 중국 엘프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번 정규앨범 제목은요 플레이입니다 이 뜻은요 음악을 재생한다 그리고 또 신나게 놀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놨죠 네 그리고 타이틀곡 블랙스트와 그리고 상공개곡 빛처럼 가짐한 저희 수록곡이 10곡이 있습니다 네 저희 모두 함께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까 우리 중국 엘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좋아해 주세요 자 우리 정규 8집 플레이 샤미 뮤직에서 확인하세요 네 지금까지 슈퍼주니였습니다 우려희 슈퍼주니! 와요! 쉐쉐! 와이니만 바우지 부지에